안녕하십니까. CCS의 최규욱 인과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바로 9월 4일 지적재산의 날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여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지적재산의 날은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행사입니다. 올해는 과천에 위치한 국립과학당 어울림홀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CCS의 옥정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지식재산의 날 행사가 진행 중인 국립과천과학당에 와 있습니다. 2019년 9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많은 축사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식재산의 날 시상식, 고려대학교 중앙창작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지적재산의 날을 축하하며 지적재산권 활성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어울림홀 로비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도두기 위한 8개의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7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 의해 운영된 각 부스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이벤트 부스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네, 지식재산의 날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건지 오면서도 궁금했는데 막상 참여를 해서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잘 알겠고 방문객은 그림 맞추기나 추억의 뽑기 등 간단한 활동을 통해 에코백, 보조배터리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국가지식재산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IP가치 재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일컫는 지적재산권은 더 강한 대한민국의 원천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CS의 옥정은 기자였습니다.